폭스바겐 그룹이 2011년 3분기까지의 전년 동기 데뷔 13 9% 증가한 총 611만대를 판매해 분기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폭스바겐 그룹의 높은 판매 실적에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중국 시장에서 지난 9월까지 총 169만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148만대 데뷔 14 6% 판매가 늘었다 아트지역 역시 17.3% 판매가 증가했으며 미국 시장에서도 32만 2천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데뷔 4% 성장을 거뒀다 유럽장에서는 277만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데뷔 8% 성장을 기록했다 그룹 내 핵심 브랜드인 폭스바겐의 성장은 단연 돋보였다 폭스바겐은 9월까지 총 381만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데뷔 14 3% 판매가 상승했다 특히 중 동구 유럽에서 46%의 폭발적인 성장에 이뤘으며 국민 22 2% 과 아트지역 13.9% 에서도 판매가 증가했다 영업담당 총책임자 크리스티안 크링글라는 폭스바겐 그룹 사상 최초로 3분기 내 600만대 이상 판매고를 기록한 것은 그룹의 2011년 판매 목표인 800만대 달성에 중요한 이정크라며 올 4분기에도 좋은 판매 결과를 예상한다 아랫다 한편 폭스바겐 코리아는 2011년 3분기까지 총 9898대를 판매해 국내 수입차 브랜드 판매 순위 3위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7454대와 비교하면 32.8% 에 달하는 성장률이다 이 같은 판매량 증가에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골프, 제타 등 블루모션 라인업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5가지 라인업으로 확대된 골프의 판매 호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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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